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은 한국 고유의 첫 곡입니다. 이 노래는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고 2015년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음악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리랑을 배워보겠는데 제가 먼저 1절을 불러보고 한 소절씩 끊어서 배워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리랑 내가 1절을 먼저 불러볼게요. 장구로 이건 원래 우리나라 전통악기인 장구를 치면서 해야 되는데 장구가 없는 관계로 그냥 여기 탁자에다가 손으로 장구를 치면서 할게요. 1절을 먼저 불러볼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이렇게 1절을 불러봤습니다. 1절 한 소절씩 끊어서 배워볼게요. 내가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시작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네 그 다음 아리랑 포개로 넘어간다 시작 아리랑 포개로 넘어간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리랑 포개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포개로 넘어간다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포개로 넘어간다 한번 더 해볼게요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네 엄청 잘하셨어요 한국사람보다 더 잘하셨어요 nel 아리라 아리랑 아리아 잘하셨어요 그런데 helity 나를 할 때는 나 소리를 질러야 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한번 더 해볼게요 나를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예 안 어렵죠? 너희들 비신? 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시작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한번 더 한번 더 시작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네 그러면 나를서부터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한번 더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네 잘 하셨어요 네 너무 잘 하시는데요 그러면 곧 2절을 불러볼게요 또 2절 성천하늘은 찬별도 많고 시작 성천하늘은 찬별도 많고 한번 더 시작 성천하늘은 찬별도 많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성천하늘은 찬별도 많고 성천하늘은 찬별도 못 가서 발병난다 예 그 다음에 이 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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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하늘은 찬별도 많다 성천하늘은 찬별도 많고 성천하늘은 찬별도 많고 아리랑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풍년이 온다네 이거 내가 먼저 혼자 해볼게요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이거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시작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한 번 더 시작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시작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네 그러면 풍년이서부터 연결해서 풍년이 시작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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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잘 하시네요 너무 잘 하셨어요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러면 첨서부터 지금 행거 1, 2, 3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평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청천 하늘엔 참 별도 많고 이 내 가슴에 희망도 많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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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이강산 삼천리 풍년이 와요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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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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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누군가가 될 수 있을까요? 솔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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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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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나는 버리고 가시는 힘을 심리 넘어가서 발 변한다 그렇지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했다 여기 잘하는데 큰소리로 큰소리로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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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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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어렴 아리랑 너무 잘했다 잘하셨어요 배워보니까 어때요? 그지? 어떻게 배워보니까? 어떤 노래가 들으셨는지? 어떤 노래가 들으셨는지? 너무 쉽다. 너무 이쁘다. 노래가 너무 이쁘다. 다시 한번 다 같이 1,2,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2,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2,3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온다네 풍년이 와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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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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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